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소개팅 잘 돼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 쉣. 주일 씨요? 아니요, 아니요. 셰프. 셰프요. 셰프세요? 셰프 아니라 오늘 소개팅자 양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머리 뭘 쓰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불에다 오줌 싸서 엄마가 다 소금 받았는데 소금 좀 있습니까? 아, 됐어요. 어쩐지 찌린데 가는데. 잠시만요. 근데 오늘 소개팅 나오신 분 맞죠, 양세찬 씨? 네,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주선자한테 사진을 받은 거랑 너무 다른데요? 어? 저 맞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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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이 사진에 여기 숨어 계신 분이 양세찬 씨. 여기, 여기. 아, 이 사람이 아니라? 네, 누가 봐도 저 아닙니까, 완벽하게. 맞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소개팅인데 탈이 최우선이에요? 네, 완전히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이게 소개팅입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이게 또 얼마만의 소개팅이냐. 아유, 자. 아유. 이야, 도연 씨 뭐. 악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쑥스러워서. 아, 쑥스러워서 발을 만지세요? 아유, 듣던 대로 미모가 아주 상상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인데요? 아하, 이쁘십니다. 이쁘시고 싶은데요? 왜요, 개구쟁이. 아유, 이쁘다. 아유, 이거 칼로 이거 돌아놔야 되나. 아, 이런 거 소개팅하면 이런 거 좋아한다. 아, 만지지 마세요. 돈터치미. 아,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아유, 잠시만. 아, 좀 왔는데 뭐 축제하지 않습니까? 예, 좀 시장하네요. 아유, 그럼 제가 음식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야, 이게 또. 아, 이거 또 오랜만에 웨이터를 부르니까, 이게. 쑥스러웠습니다. 예? 목 좀 풀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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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